고깃집의 기가 막힌 된장찌개 레시피 궁금하셨다고요? 얼큰 뜨끈한 고깃집 된장찌개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먼저 달궈진 톱백에 볶은 삼겹살 넣고 볶아요. 돼지 기름이 충분히 나오면 된장 한 스푼, 고추장 반 스푼 넣고 볶다가 물 두 컵, 소고기 다시다 반 스푼. 미연한 고집 넣고 끓여요. 한 소큰 끓으면 양파, 애호박, 두부, 청양고추, 대파 넣고 끓여요. 양파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얼큰하고 진한 고깃집 된장찌개 완성. 이런 된장! 너무 맛있잖아!